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새로운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전에도 질필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감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 좀 꽉 차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질필러에 대해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많이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음순에 할 수 있는 필러예요. 대음순에 왜 필러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고 나서 좋은 점은 무엇인지 오늘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요. 어떤 부분은 살이 찌고 어떤 부분은 빠진다고 느끼실 건데요. 특히 볼살. 나이가 들면서 살이 빠지고 볼이 움푹 꺼진다는 분들이 있어요. 대음순 쪽도 좀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오히려 많아서 문제가 되는 그런 살이었는데 볼살도 너무 이제 빵빵하게 들어있으면 너무 좀 살이 쪄 보이기도 하고 너무 어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볼살이 있는 분들 일부러 레이저 같은 거 울세라 같은 거 맞아서 볼살 없애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어릴 때는 그런 거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놔두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대음순 쪽도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어릴 때는 대음순 쪽이 너무 불룩하다든지 대음순이 아니고 치골 앞쪽으로 해서도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세요. 그쪽에 지방 침착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릴 때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두터워지는데요. 비키니를 입었을 때 레깅스 같은 거? 이런 거 입었을 때 태가 안 난다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 흡입 같은 것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요. 오히려 너무 살이 빠지고 쭈글쭈글해지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쭉 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주름져서 보이면 아무래도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좀 보기 싫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많이 심하시고 처짐이 안 좋으신 분들 혹은 반복되는 염증 때문에 변형이 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음순 수술 쪽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그런데 처짐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약간 쭈글쭈글하면서 초기 단계의 그런 진행 과정일 때는 필러로서 좀 회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필러 시술을 많이 찾고 계세요. 예전에는 그런 대음순 쪽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요즘은 레이저 제모 워낙에 많이 하시고 왁싱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목욕탕 갔을 때, 사우나 갔을 때 이럴 때도 외음부가 그냥 또렷이 보이게 되는 이런 상황일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음모가 없는 거를 많이 부끄러워하시고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셨는 반면에 요즘은 젊은 분들 특히 완전히 브라질리언 올누드로 하시거든요. 거의 남겨놓지 않는 형태로 하시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도드라져 보이면서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처짐이 시작되는 게 50대, 60대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런 분들도 좀 신경 쓰이는 외음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찾아오시기도 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돼서가 아니라 원래 모양이 좀 쭈글쭈글하게 생겨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민돼 하시는 20대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술을 원하시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정도가 심할 때는 수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체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셔서 30kg씩 감량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음순 쪽도 많이 늘어났다가 이제 체중이 빠지면서 쭈글쭈글한 모양이 되세요.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그 늘어진 조직을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술을 권유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필러로 리프팅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대음순에 쓰는 필러는요. 우리가 질 안에 넣는 필러와는 달리 좀 빨리 흡수되고 부드럽고 그런 자연스러운 필러를 선호를 해요. 대음순에 넣게 되면 너무 단단한 필러일 경우에 이물감이 들거나 좀 불편한 느낌, 어색한 느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뭉치거나 이런 단단하게 형성이 되는 필러가 아니라 입술에 넣는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필러 좀 자연스러운 필러로 시술을 하고 있고요. 넣는 양은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아요. 저는 대음순 양쪽에 각각 한쪽에 1cc씩 그렇게 시술을 가장 많이 하고요. 적게 넣는 경우는 0.5cc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주름을 살짝 펴주기만 하는 경우에는 용량을 많이 해서 시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과한 교정이 됐을 때 간혹 지방이식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이식을 해서 대음순 볼륨을 크게 만든 경우에는 좀 과하게 오버해서 교정을 해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정말 대음순이 너무 빵빵하게 너무 크게 보여서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필러는 오버한 교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좀 적게 넣었을 때는 이후에 좀 보충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은 용량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적게 넣어서 잘 펴지고 탄력이 좋아 보인다 탱글탱글해 보인다 이러면 충분히 효과를 얻으시는 거기 때문에 과하게 넣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흡수되는 필러예요. 물로 분해돼서 흡수되는 성분이 히알루론산 필러를 주된 성분으로 쓰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 흡수되면서 이후에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거가 장점이겠죠. 그러면서 단점이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2년 정도 간격으로 리터치가 필요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입술도 그렇잖아요. 이게 없어지지 말라고 과교정을 해서 불룩하게 만들어놓으면 어떻겠어요?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잖아요. 특히 얼굴은 눈앞에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일상생활할 때 밥을 먹거나 이럴 때 계속 입술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물감이 최대한 적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음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를 가지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물감이 없고 자연스러운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이랑 비교해봤을 때 내가 팔다리나 이런 쪽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대음순 쪽은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피부 자체가 얇아요. 다른 부분이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룩불룩한 필러를 넣어둔다 했을 때는 이물감이 심할 수도 있고 이상한 모양으로 처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교정하는 거 자연스럽게 교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좀 탱탱하고 젊어 보이면서도 처짐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졌을 때도 좀 부드럽게 만져줘야 되고 딱딱하거나 이물감이 있는 건 최대한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좀 흡수가 되고 빨리 없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자연스러운 거를 유지할 수 있게 시술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랬을 때 만족도가 가장 높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대음순 필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거울을 봤을 때 대음순이 너무 처진 느낌이 들거나 쭈글쭈글한 느낌이 든다. 혹은 갑자기 나이 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셨을 때는 의료진과 상담을 하셔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볼륨이 필요하거나 많이 펴줘야 될 때는 필러를 사용하지만 그런 거가 아니라 약간 쭈글쭈글한 느낌인 정도다 이랬을 때는 리비브나 이런 고주파 시술로 어느 정도 피부 탄력을 회복하고 좀 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시술이 가능하니까요. 내가 몸 안에 이물질을 넣는 게 싫다, 수술적인 방법이 싫다라고 하셨을 때도 다른 옵션을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한테 가장 맞는 시술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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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